손태진은 최근 한 음악회에서 엔니오 모리코네의 명곡 넬라 판타지아를 열창하며 행사의 고품격 오프닝을 장식했습니다. 그의 감미로우면서도 힘있는 목소리가 곡의 서정적인 멜로디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날 손태진의 무대는 단순히 음악적 탁월함을 넘어서 그와 팬들과의 깊은 정서적 교감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넬라 판타지아는 이탈리아어로 내 꿈속의 환상이라는 뜻을 가진 곡으로 원곡자인 엔니오 모리코네의 깊이 있는 감성을 담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이 곡을 통해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으며 그의 목소리는 곡의 감성을 완벽하게 표현해냈습니다. 공연장 안은 순간적으로 정적이 흐르며 모든 관객이 그의 음악에 완전히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태진의 오프닝 무대는 단순한 공연의 시작을 넘어서는 예술적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열창은 뛰어난 기술과 감정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예술 작품이었으며 이는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무대 위의 조명과 음향 효과는 그의 목소리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이는 관객들로 하여금 곡의 서사와 감정에 더욱 깊이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날 손태진의 무대는 촉촉한 눈길을 끌며 팬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팬 커뮤니티에서는 그의 노래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으며 많은 팬들이 그의 무대를 녹화하여 온라인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손태진의 감정표현 방식과 그의 목소리가 가져다주는 치유와 위안에 대해 각자의 경험을 나누며 그의 음악이 갖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손태진의 넬라 판타지아 열창은 단순한 공연이 아닌 관객과의 깊은 정서적 소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적 재혼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